어떻게 따라온거야? 브리핑을 안해줬어 안그랬으면 그 라인으로 안뛰였어 차소리가 들렸을텐데 그냥 달리는 어디에 갈까요? 8시에서 2시 아까랑 아까보다 좀 낮긴 하네 네 로죠? 차구에서 딴 데로 가도 되고 아니면 차구에서 서버니가죠 네 서버니로? 저는 초록핑으로 떨어질게요 이 차구로 가세요 전 노란핑 가볼게요 노란핑이랑 이 초록 쪽으로 저도 초록핑 쪽으로 같이 갈게요 나르기 좀 애매해서 그러면 전 노란핑 어떻게 가시는거에요? 녹색 누가 가세요? 저 두목님이요 그럼 녹색 저도 갈게요 전 노란핑 전 빨간핑 음 차가 어딨냐 깨끗해 보이는건 지금 차가 어딨냐 내 뒤에 있다 차가 어딨냐 버기한대 와 뭐 동의는게 없네 아 초록핑에 버기한대 봤는데 다른 애가 갓 도로에 젠든거 하나도 없어요 도로에 초록핑 있는데 다른 애가 먼저 일단 로족도 애들 없는거 같구요 일단 로족도 애들 없는거 같구요 아 내 앞에 버기 있긴 한데 다샤 여기있나 다 지금 차 못가신거에요? 지금 그러면? 네 아무도 못가신거에요 아 여기 차없다 여기 차없다 노란핑 차 없어요 내 옆에 누가 내렸는데 저기도 없다 그 여기 건너편 여기도 없다 버기 한대밖에 없는데 이거 차에 있는건가? 차고지 차없어요 차고지 차없어요 빨간핑 앞에서 버기 기다리고 있네요 적팀이 저 지금 3토바이 탔거든요 저도 오토바이 하나 발견 일단 태우러 가야될거같은 점 다녀오세요 저도 요 앞에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 지금 버기랑 UAG 갔어요 저희 어머 버기 미쳤어 미쳤어 나 칠 하고 깜짝이야 일단 두벅님 태우고 서버니 갔나? 저희 로족 가는게 날거 같기도 하고 여기 틀렸네 로족 아무도 안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럼 루키님 로족 쪽으로 가세요 지금 버그이 네오님 쪽으로 다시 가요 여기 조심하세요 지금 차람이 있어요 제가 바깥으로 나갈게요 저 그러면 로족 털게요 네 총 구했을거에요 아 역시 코너링이 안좋아 이거 운전 잘 해야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 저태산건가 아까 버그이 애들이 제 생각에는 서버니가 앞에 차랑 달린다 이거 밀벳 쪽 엔딩이에요 자기장 오오 우스워 오토화에 아파트 떨어졌어요 아파트 떨어졌을거에요 그런거 같은데 들리고 난리나네 로족 차고에도 차 없네요 네 차고에 없어요 설마 또 3토바이 타고 이동해야되나 한번 여기 내려드릴까요 여기 언덕 위에 네 제가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정적으로 옆에 중심 무게 배분 상민님 상민님 상민님은 자꾸 나 차로 죽일라 그래요 아까 근데 진짜 안 죽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죽여가지고 대신 덕분에 1킬 했어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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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못 올걸요 여기까지 네 땡기가지고 저희밖에 없을거에요 오늘 오려면 차 타고 와야되는데 차 타고 갈거면 서버니나 그런 데 가니까 약해야 나도 네 그래도 조심 역시 거지 아우씨 나도 슈퍼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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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옷이다 학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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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데 네 스크스 스크스다 이건 정권이 9mm 기타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예 와 오늘 오늘 들어 처음으로 주총인 사이가 먹었네요 아 제가 첫판에 사이가 먹고 죽었는데 사이가 좋죠 어 사이가의 보정기 사이가 이 또 있네요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정행차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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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가 또 있네 어 사이가 여기도 있네 저도 사이가인데 지금 스크스가 낫나요? 사이가가 낫나요? 뭐 지형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스크스가 약간 저격형인가요? 네 네 저격형인데 연사되는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저 대탄 세 두개 남아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이따가 예 오케이 와 뭐 총 하나도 안 나오냐? 미치겠네 AK 스팅 2단 올라 2층 올라가는 계단에 2랩 뚝배기 네 2랩 가방 없네 하 너무 커신데 집이 다 털려있네 잠시 마땅 숙소 다 챙기고 봐 내 돛 하나만 주우면 돼요 예 하나 드릴게요 확인 창고 쪽 올라가시는 분 없죠 아직 어? 트와이스 리프? 저요 저 창고는 내꺼라 창고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오토나이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탭먹는 것도 경쟁이다 전 대탄만 부탁드릴게요 대탄 제가 드릴게요 대용량탄차 아 잡아라 2층까지 잡아라 먹을게 없네요 권총이 나오네 어? 여기 안 터셨네 아직 수직선자에 필요하신 분 괜찮습니다 박한구 헐 박한구 박한구 그 2랩 툭팩이 없으신 분 툭팩이 있어요 툭팩이 남아요 툭팩이 남아요 저 지금 7탄이에요 5탄이 없고 5탄 못 먹어서 7탄 드릴게요 바닷게 부급상자 좀 있으신 분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붕대 15개 드링크 3개 하나하나요 하나하나 드링크 4개 저 키트 하나 구상 2개 하나하나 아예 없으신 분 구상 하나 드릴게요 아예 없습니다 구상 저 그럼 의료 키트 하나 주세요 키트 드렸어요 제일 좋은 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 드링크 4개 저기장 다 왔어요 갑시다 오우야야야 왜이래 난폭운전입니다 제 뒤에 타신 분은 위험해요 음주운전이에요 참고로 바로 내렸죠? 오토바이 건너편에도 있어요 하나 오랜만에 계속 갑시다 지금 음주운전이에요 맥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오케오케 삼토바이인데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일단 타실 분은 로족차고집에 오토바이 한 대 있어요 오케 그거 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멋있어 오 출발부터 불안한데 빨리 가야돼 아 막혔어 여기 어떻게 오 뚫었어 오오오 아 근데 오토바이 진짜 자신 없는데 아니 이거좀 타고 오오 뭐야 뭐야 제가 쓴거에요 제가 오토바이 없는데 없다고요? 오옹 우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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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피치 오세요 피치 오세요 스티바이님 운전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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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요. 가시죠 미치겠네 진짜 아유 일단 자기대 안까지만 일단 컬 앞이니까 저 있는 집은 다 털렸어요 저기 치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 위에요 그 도로가에 부서진거에요? 네 부서진거에요 흔들리니까 안보여 차 찾아봐야겠다 안되겠다 와 빨간 핑지 우리 부추적이네 부추적 어저께는 치프 4대 끌고 다녔는데 한 명씩 어휴 어휴 내리셨어 네 저 구상이랑 좀 구하려고 털렸는데 여기? 일단 털렸을거에요 어휴 거기다 또 총격하지? 어 총촌이? 어? 다운드 여기 여기 털록빙 털록빙길 총촌이 가까이 틀렸는데? 네 가까이서 들어왔어요 초록핑집 초록핑집? 저기 말고 여기 이 근처에도 있어요 노란핑 있어요 있어요 가운데동에 있어요 가운데동? 네 중앙동 노란핑은 쪽은 아니죠? 핑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핑 뺐어요 총 사운눈한데 핑 어 잠시만요 이쪽이요 빨간핑 오우 폭격 아 폭격 들어갔습니다 이빤 음 어 어 빨간 피곤 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저는 초밥집 거의 다 왔습니다 저 하나 더 발견 초밥집 언덕에 한 팀 초밥집 언덕? 네 두 분 오토바이 타고 가셨구나 제가 핑 찍어드릴게요 오토바이 낑겼다 165방향 집 네오님 네오님 루키님 쪽으로 왔어요 루키님 쪽에 있는데 지금 빨간 핑 찍은 데 한 명 있어요 루키님 저 멀리 있는데? 아니 아니 지금 어디냐면 잠시만요 어? 발소리 뭐야 저요 저 네오님하고 저하고 지금 두 명 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신기해 여기 여기서 저기 정면보이는 옥상 있는 집 있어요 베란다 있는 테라스 있는 집에 주면 있어요 3층? 초록핑집에 오세요 1층짜리 2층짜리 초록핑집으로 오세요 그냥 저희 이동하자 그냥 오토바이 타고 안되겠다 범석 범석 자리라고 배율이 없어서 일단 오토바이 타고 일단 뒤져를 좀 불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99 빨았어요 저 넘어줄 수 있어 저 픽업 좀 와주세요 오토바이가 탁자에 낑겼어요 어떤 분이요? 루키요 여기 어어어 어 큰일 나는데 이거 오토바이가 어 뭐야 문 열었어 뒤에 있다 살려주세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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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빨간핑집에도 사람 있어요 연막 있나요? 네오 있을거에요 네오님 안돼 네오님만 믿겠습니다 아우 절 믿으시면 안되는데 어 일단 애들 연막 연막 아아 도망가세요 이거 초록핑에만 오면 되는데요 이게 클리어긴 하거든요 아 지금 딱 문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뒤에서 문 열어갖고 저는 일단 오토바이 오토바이 낑겨서 걸어갑니다 네오님 뒤도 안보고 뛰시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 뒤도 안 보고 일단 연막 연막 때문에 일자로 뛰었는데 옆으로 빠질 줄이야 3명 으응 안되겠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얘네들이 아까 걔네들인거 같은데 음 오토바이 타는거 보고 따라온거 같아요 아 숨어쓰 숨어쓰 숨 참기다 숨 참 못찾는다 못찾는다 졸라게 찼네 진짜 봤어 봤어 여기서 죽자 여기서 죽자 못찾아 못찾아 어떻게 이걸 못보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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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봤어 봤어 아 이거 바로 앞에서 보네 바로 앞에서 봤어 이거 삼뚜개의 삼가방이 세 명이네 네 아 네 명이구나 네 명이네 얘네들이 아까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 여기 옆에 아 다 가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관통에서 미니어 버터가 움직이는 거 보고 오 나이스 삼강탄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싸우고 계신다 네 싸우고 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빨간핑 빨간핑 집이요 거기에만 있어요? 2층에 일단 거기 한 명 확인이요 온다 왜 쓰려나 돌아서는 거 아니야 담벼락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담벼락 쪽으로? 어? 도급되셨어요? 아니요? 네 그로자? 그로자 아 대박 그로자의 삶 와 다 죽었다 이제 녹는다 애들 그 두목님 그 집 말고 그 앞에 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스 바로 사망 없네요 클리어 클리어 엠포? 꺅거리다 저는 엠포 좀 먹을게요 네 찻소리 가까웠다 가까워진다 언덕 위 언덕 위 왼쪽으로 지나간다 에스에서 지나갔어요 지나간다 근데 너희 초밥집 내꺼야 가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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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 가 가 저 다샤 타고 초밥집으로 가죠 네 피가 없네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쐈어요 괜찮습니다 저 앞에 우아지 내렸어요 짱끼들 그 그거 보려고 그때네 보급 보려고 갔어요 보급 내가 먹었어 아 배율 없네 배율 없이 저기 카고파를 들고 있었네 어휴 보급 먹으러 갔다가 벌집 되네 여기 으어 좌우 철학핑에서 사운 오토바이 하나 산타요 로브 쪽 쪽 300 방향 NW 빨간 핑 쪽 산타요? 네 초록 핑 계속 사운드 W 애들 산탄다 여기 초록 핑쯤 루키님이 보일 것 같은데 초록 핑쯤 산타요 NW 방향 SW 방향 루키님 엄청 멀어요 조기장 과연 들어갔다 뭐 옆에 또 있네 SW 방향 있어요 거기 능선 탔어요 확인 저 나무 뒤에 있네 나무 뒤에 있다 저격인 것 같더라구요 저격이면 조심하세요 저격인 뚝배기 노리네 카고팔인가요? 카고팔인거? 카고팔인 것 같아 네 한 발 맞으니까 반대할 수 있는데 근데 배율이 없다 뛰어야겠다 도망가야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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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 돼 난 안 돼 내가 뭐 진짜로 너무 뛰어 나 나 나 너 안 돼 넌 2명 2명 여기 2명이요 누가 차 타고 가네 에니 사운드 2명 해우소 2명 들어갔고 다시 한 대 더 가요 배율이 없으니까 쏠 수가 없네 하나 붙었어요 초밥집에 다시야 여기 붙었어요 여기 초록빙 네 초록빙 작은 집 근처에 왔어요 맨 열렸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들어왔어요 유키님 방에 들어왔어요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어 문소리가 뭐야 키트 2개 배율도 없는데 파고팔은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여기 자리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엄청 몰릴 것 같은데 배율이 하나도 안 나오네 옆집에 한 팀 해우소 한 팀 옆집 한 팀 네 그 제가 찍은데 오 자리 되게 좋으시다 네 완전 꿀이에요 가운데 1등 각인데 엄청 몰릴 것 같은데 각이 아 우리까지 살았으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수류탄 더 없죠 저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요 수류탄 더 없죠 저 3개 아 네 충분해요 그럼 이제 버리고 지금 키트 하나 구상 714 도보 좀 드릴까요 저 키트 하나에 4 2 와 두번더 꿀템이네 내 총 소리가 엄청 가까워요 바로 옆집이에요 아까 계시던 집 쇼핑의 한 팀 거지로 시작했다가 하긴거 불리네 초밥집 저게도 나와야 되는데 해우소 지금 밖에 있어요 배율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한 대 맞췄다 한 대 맞췄다 아 앞에 보급 떨어졌네 네 근데 아무도 못 먹었죠 갔다가 죽는거죠 완전 꿀잘이네요 보급 뒤에 거 기다리면 알아서 다시 아탄다 들어올 것 같은데 내려갔어요 일단 이쪽으로 못 오게 만들어 내려갔어요 온다 돌아서 온다 저쪽도 많네 피 터진다 피 터진다 피 터진다 네 여기 놀아서 여기 많아요 문은 다 닫고 오셨죠? 1층은 모르겠어요 1층 다 다쳤어요 앞에서 앞에서 스피스 띄는다 띄는다 두벅에 조심하세요 왼쪽 또 있어요 한 마리 더 바위에도 있어요 네 두명 여기도 있고 오른쪽 거 보세요 제가 바위 볼게요 왼방향 나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거기도 한 팀 있어요 바위랑 나무에도 있어요 로봇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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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엎드려 엎드려 어우 놀래라 뭐야 그 풀 숲에 있는 하나 엎드려 있네요 조심조심 원은 상당히 어차피 들어와야하니까 싸우고 있어요 바로 사망 어그로 끝난다 나이스 나이스 하나 코팅에서 가까이 붙었어요 바로 앞에 아 아 나이스 어그로 끝난다 왼쪽 왼쪽 딸피 딸피 조합지 조합지 붙었다 아닌가? 저 앞에 컨테이너 하나 붙었어요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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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돌지 않았어요? 아니요 붙었어요 둘 다 컨테이너로 두명이네 저 문 연소리나면 계단으로 붙을게요 오케이 저 문 연소리나면 계단으로 붙을게요 와 자기장인데 이번에 수류탄이 없네 컨테이너 쪽에 있는데 수류탄 3개만 있으면 잡을텐데 저거 아 다 아이씨 컨테이너 사이에 하나 있어요 아이씨 음 뭔가 아깝다 쟤네 어디다 던지냐 저거 아이씨 아이씨 자기장 10초 도핑 도봉님 도봉님 하나 붙었어요 아 기절 기절 사방 유키님 쪽 클리어 안 올라가죠 안돼 한 스쿼트 남았나 보다 도핑 도핑 없다 짤 파밍 안돼요? 아 저 집이네 안돼요 자기장 밖이에요 저 집 대박이다 여기 2층에도 있냐 빅집 2층 2층 응 어 문 열었어 두명 쟤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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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3명 아니에요 지금? 네 3명 저기 3명 그러면 네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명 헤드 나이스 아 수류탄만 있었어 아 아 한 명 밖으로 가야 돼 이거 아 아 잠깐 딴 거 보느라 까비 까비 가야 돼요 네 붙어야 돼 두명님 지금 붙었어요 까비 까비 밖에 안 와 아 깝다 까비 까비